가르시니아는 간에 좋지 않아 라는 내용은 홍삼은 간에 좋지 않아 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병원 유사에게 약한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지난번에는 녹차 추출물 녹차 카테킨이 간에 물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간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낙인이 찍혀있는 가르시니아의 누명을 벗겨보겠습니다 때는 2016년 9월 6일 인기 다이어트 제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간손상 위험 이라는 내용이 지상파 방송 전역 메인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난리가 났죠 각 업체들마다 환불 요청이 쇄도했고요 특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초록색 분홍색 제품 아시죠? 이 중 분홍색 제품이 가르시니아 제품이었거든요 당시 페북이나 인스타를 도배하면서 한 달에 수만 개씩 팔렸던 제품이라 소비자분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 시각처에서 바로 가르시니아는 간손상과 관계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시각처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가르시니아 제품과 관련된 243건의 이상사례 및 부작용 중 간기능 이상으로 신고된 17건을 분석한 결과 가르시니아와 간손상 간에는 인간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르시니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안전한 성분이긴 하지만 간손상 논란이 일었으니 이번 기회에 가르시니아에 대한 재평가를 해보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6년 동안 간기능 이상으로 신고된 17건의 부작용은 이미 간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있던 경우 혹은 해당 제품의 가르시니아 이외의 성분이 간손상을 일으킨 것이라는 것인데요 자 평소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모든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것처럼 그 다음 해에 시각처에서 가르시니아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했고요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는 주의 문구를 제품에 넣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때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섭취해 주의하세요 라는 강도 높은 주의 문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만큼 관련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각처가 굉장히 엄격하긴 하지만 시각처의 보도자료만으로 가르시니아의 누명을 벗길 순 없겠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논란의 근거는 뭐냐 바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자료였는데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가르시니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국내외 연구문원 80여 편을 분석해 보니 2004년에서 2015년 11년 동안 국내에서 1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6명이 가르시니아 관련된 제품을 먹고 급성간염, 간부정과 같은 간손상 혹은 급성신근염 같은 심장질환을 겪었고 횡문근 융해증, 황달, 호흡곤란, 안구경련, 두통, 발안, 혈압상승, 저혈당증, 메스꺼움, 후토, 현기증, 위장한 통증, 방광염, 설사, 변비, 발진, 불안,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고 안전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1명, 16명 이런 명수를 떠나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자료냐면요 사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거든요 홍삼 드시고도 급성간염 생길 수 있고요 오메가3, 비타민C 드시고도요 발진이나 불안 등등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복합성분이 많고 용법, 용량 또는 섭취기간이 다르고 개인마다 기저질환이나 체질이나 건강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즉 가르시니아를 간손상의 범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논리 자체가 빈약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들의 이런 빈약한 연구 결과가 논란이 되니까 자기들도 놀랬는지 주때 없이 연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식으로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결국 가르시니아의 간손상 이슈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인데 그 뒤로 지금까지도 가르시니아 하면 간손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팩트였고요 업계에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제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당시 앞서 말씀드린 분홍색 제품이 마케팅이 좀 과했어요 막 몇 킬로씩 뺐다는 허위 후기를 SNS나 페북 인스타에 도배를 한 거죠 그런 허위 후기를 보고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고요 게다가 초록색 제품이랑 분홍색 제품을 같이 먹으면 좋아요 라고 판매를 했었는데 문제는 가르시니아가 아니고 초록색 제품에도 분홍색 제품에도 모두 알로에 성분을 넣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한 병이 제공하는 알로에 약만으로도 충분한데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알로에 성분을 두 병 모두에 넣고 두 병을 같이 섭취시키니까 전 국민 설사 프로젝트가 실현된 것이고요 당연히 부작용 신고가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분홍색 제품이 워낙 많이 팔려서 전에 없던 이상 사례 신고가 단기적으로 급증하게 된 것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부작용의 원인이 알로에가 아닌 가르시니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시 분홍색 제품처럼 가르시니아를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파는 업체가 없어서 당연히 이상 사례도 16년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이렇듯 가르시니아는 간에 좋지 않아 라는 내용은 홍삼은 간에 좋지 않아 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우리나라 시각처가 정하고 있는 HCA 기준이 하루 2800mg인데요 가르시니아로 따져보면 하루 4500m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는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되겠습니다 야 시각처 기준을 어떻게 믿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물론 시각처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아직도 현장에는 마인드가 좀 좋지 못한 공무원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요즘 시각처 굉장히 열의와 사명감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각처 굉장히 엄격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은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수적이라서요 믿으셔도 됩니다 자 가르시니아의 억울한 운명을 벗겨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많은 분들이 가르시니아가 굉장히 위험한 성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고요 실제로 그리고 적어도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굉장히 안전해서요 안심하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르시니아뿐만 아닌 모든 영양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이었습니다